우와! 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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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만! 안녕! 커플 대화전 러비더비! 와 들어오셨다. 안녕하세요. 다들 러비더비 최근 영상 보고 오셨나요? 여름 언니 좋은 일? 한쓴 님 잘생겼어요. 좋습니다. 형 왜 그런 것만 했는 거야? 이제 참여 될 것 같아요. 오! 900명! 그러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? 바꿔가면서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부터 인사 드릴까요? 아 네.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. 나루입니다. 루! 나루 씨려! 루 오빠가 해줘야지! 루! 나루 씨려! 잘하는데? 자 그다음! 아 나 이렇게. 오 비슷해 비슷해. 안녕하세요 석준 N. 여름입니다. 아 이거 원조 한번 보죠! 원조 한번 보죠! 안녕하세요. 나루입니다. 아니지 하나 둘 셋 해야지. 하나 둘 셋! 나루 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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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플에 따라해! 우리 해야지 인사! 안녕! 한쓰입니다! 생랑입니다!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켠 이유가 뭐죠? 또 제임스터가 곧 100만을 달성합니다. 원래는 100만을 달성했어야 했는데 네. 지금 몇 명이죠? 8,500. 오! 1,500명이 남았네요. 1,500명? 오늘 저희가 이제 100만 달성을 기원하면서 또 이제 우리 잼둥이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재밌는 게임들도 하고 그리고 또! 다행사! 아! 그래! 저거야! 네! 맛있겠다! 근데 저희가 다 무지개 아닙니까? 무지개 갈비? 우와! 오늘 뭐 갈비 먹을 수 있겄나? 아... 구호 같은 것도 외쳐야 되나요? 그럼 저희 갈비할게요. 저희 소로 할게 그럼. 저희는 나입니다. 나! 어 나 좀 빠른데? 아 그럼 우리도 한글 좀 바꿔! 저 비야 비! 아냐! 어로 하자! 문제 아는 거... 어? 네. 첫 번째 문제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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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중기! 전지현! 네! 송중기! 정여빈! 어? 캐릭터 이름을 말씀해주세요. 아 진짜요? 어 나 안 봤는데?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 같아 지금?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 지금 댓글 보시면 안됩니다. 아... 와 컨닝하네! 쉬운 걸로 해주세요. 저희는 이재 펜트하우스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?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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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... 주단태! 심수련! 정답! 우와 뭐야! 아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나! 와 대박! 와... 맛있겠다! 와... 첫 시식! 대박! 무슨 맛인지 알려줘! 술! 벌칙! 쌈채소! 하나 둘 셋! 오! 나! 술입니다! 아... 첫 잔은 소맥이죠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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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다! 난 쌈을 공략하겠어. 쌈? 고기의 본연의 맛을 위해서 고기만 먹겠어. 아... 이 언니 역시 먹을 줄 아네. 이제... 취향껏. 취향껏. 아 너무 고파. 그러면 먹겠습니다? 네. 맛있겠다. 어때요?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빨리 말해줘요. 근데 저희가... 워낙 먹방을 못하는 편이긴 한데... 맛있습니다. 일단 맛은 있습니다. 짠! 한 입만이에요. 한 입만... 미로 간다고? 대박! 들어오세요! 빨리! 3문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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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몰라! 요즘 현빈인데... 소! 소! 김항중! 아! 제일은... 힌트 힌트 힌트! 리정 땡! 은샘 땡! 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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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두 셋! 소! 리지상혁 동무! 윤세리! 정답! 쌈 무조건 싸야 돼. 아쉬워. 술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뭐야? 쌈 채소. 이거 상추인가? 나 3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3개. 맛있겠다. 이게 진정한 먹방이지. 우유 다음번에는 먹겠지? 빨리 하자. 이거 진짜 맛있다. 다른 걸로 넘어가면 안 되나? 이거 너무 어려워요. 얼마면 되겠냐?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? 오케이, 고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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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네가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. 한 잔만 마시면 돼? 한 잔만 마시면 돼? 아, 맞다. 저 알았어요.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? 틀렸습니다. 대사가 없잖아. 소, 소, 소. 오빠가 해봐. 너 해봐.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? 오늘부터 1위. 맞아요? 힌트. 네 글자는. 나, 나.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? 지X하네. 아니야? 아니, 로맨틱한 설렘명 대사라고. 내가 해볼까?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. 안 마실래. 안 마실래? 비슷한 답을 말씀하셨어요. 뭐라 했어? 안 날려줌. 소!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. 안 마시면? 어머, 왜 이렇게 이뻐? 룰레 돌리겠습니다. 돌려, 돌려. 돌림판. 너무나 맛있겠네요. 저 쌈 진짜 좋아하거든요. 자, 쌈 하나. 쌈 둘. 쌈 셋. 자, 고기 세 개. 마늘 하나 넣겠습니다. 통마늘. 와, 여기는 쌈 싸는 데, 쌈 싸는 데부터 30분이 걸려? 짠. 짠. 오, 다 들어갔어. 숟가락까지 들어가겠는데? 아니, 한수 형 먹으려고 막 묶여넣는데 막? 짠. 짠. 나. 혹시 어디 최 씨입니까? 김 씨인데 얘. 아니. 알 것 같아. 해봐. 혹시 어디 최 씨입니까? 충렬 공파인데 얘. 소! 혹시 어디 최 씨입니까? 어디? 어디 최 씨입니까? 그.. EBS 많이 낸 듯이 나는데 얘. 나. 나. 그 어디 최 씨입니까? 경윤 씨 최 씨인데. 그 어디 최 씨입니까? 니 맨날 저 영화 봤잖아. 어디 최 씨입니까? 경주 최갑니다. 경주 최갑니다.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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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어? 뭐야? 어? 맛있겠다. 응. 정말? 난 안 볼래. 먹어보고 싶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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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. 마늘. 잠깐만. 저 매너 좀요. 마늘. 이빨 키스 가나요? 딸러. 아 왜 웃기게 해서 방을 해놔. 이빨 키스. 이빨 키스. 이빨 키스. 일단 결과는 나중에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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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망해. 던졌다. 와. 장대인데 장대. 던졌다 던졌다. 뭐야? 아니 그게. 야 높이 뛰게 해도 되겠어. 목구멍에 걸려서. 저것만 이기면 돼. 아 나 준비됐어. 준비됐어? 엄마 그거 있어라. 내가 간다. 마늘 가지고 갈게. 마늘이. 자 갑니다. 우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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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 나르헨 나르시부터 제가 재겠습니다. 나르헨 나르시부터 제가 재겠습니다. 180cm. 자 그다음에 세기의 대결입니다. 여름석준 먼저 재게요. 여름석준. 와 딱 1cm. 딱 1cm네. 그다음 저희꺼. 0.7c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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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예. 돌려돌려. 돌림판. 벌칙이야? 저건 아닌데. 성공하면 끝낼 수 없잖아요. 한 번 더 돌릴까 그럼? 아니죠. 무슨 소리입니까. 형. 왜? 뭘. 한 번 더 돌리게 해드리겠습니다. 돌려돌려. 돌림판. 롤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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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벌칙 나오면 그거는 운명이다 진짜. 돌려돌려. 돌림판. 벌칙. 롤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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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백주야 카푸치노야? 아 근데 진짜 술은 먹고 싶긴 하다.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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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 짠! 흠 흠 아... 이런 맛있었다 단! 단체 게임! 아 그 조리폼! 너무 쉬울 것 같은데? 나 진짜 먹고 싶어 시작! 오! 많이 살려준 게 어디 났어! 살살 나지면 안 된다 묵직해! 아주 묵직해! 자 한 발... 아! 아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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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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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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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가 뿌렸어? 아니 누가 뿌렸어? 어? 한 대 맞는 소리가 났는데? 여기까지는 잘 갔나요? 여기 선생님이 다 소지 반대로 가면 안 되나요? 어 반대로 가자 그래요 반대로 갑시다 잘 해보자 오 묵직해 오우야 오우야 나 원래 다 맞았어 나 방금 싸대기 맞았어 했어? 명령아 너 했어? 나 했어 했어 이거랑 살리자 아니 여섯 개 어? 여섯 개요?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다섯 아깝다 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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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열 오 열 개 진짜? 오 진짜 열 개예요 이거 보세요 열 개네 야 아우 붙어 일단 먹어볼까? 자 건배사 이제 또 술이 나를 부르고 그대가 나를 부르니 앞으로 435명 가자 100만 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재밌어 100만 이거 보니까 100만 오 오 뭐야 100만 100만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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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만 이렇게 소통해본 게 처음이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희한테는 저희 잼둥이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하고 싶긴 해요 200만 기념 고고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잼둥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 매주 목요일날 만나요 라비다비 망감부 망감부 씨 Saudi Arabia outez 뉴스 스포인인 있어요